29 사운드 리스트 문서 전체 리스트 1번 BGM과 효과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였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BGM은 숲속부터 다양한 신발소리, 공룡별 소리까지 배치했는데 적용시점은 모든 게임 화면에 되어 있고 해안가, 호숫가, 스테이지별, 소리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효과음은 각 공룡별로 사용된 효과음들인데요. 엘로사우루스는 1개를 적용했고 효과음은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4개의 효과음을 적용했고요. 그것도 5초에서 10초 정도 그리고 브론토사우루스는 5개의 효과음을 적용했고요. 스피링고사우루스는 1개만 적용했습니다. 사운드 상세 목록에서 BGM과 효과음을 각 공룡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서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총 70개의 사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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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